살구나무 잎사귀에 청개구리 시골마을 살구나무 잎사귀에 청개구리가 앉아있었어요. 위를 올려다봤죠? 저 위로 오르고 싶어. 그러나 마음뿐이에요. 폴짝폴짝 그렇게 뛰어오르고 싶었어요. 더 높은 잎사귀에 오르고 싶었고, 또 그보다 더 높은 잎사귀를 오르고 싶었어요. 그러나 마음만 졸였어요. 어쩌지? 청개구리는 살구나무 잎사귀를 살짝 제치고 주위를 살폈어요. 산마을 하이들이 랄랄랄 노래를 부르며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. 어쩌지? 뛰어오르다 나뒹그러지면 어떻게 해? 청개구리는 생각에 잠겼어요. 저 산마을 아이들이 다 웃을 거야. 어떡해? 뛰어오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. 어쩌면 나에게 손가락질도 할 거야? 뛰어오를 용기가 더욱 나지 않았어요. 오늘도 마음만 졸이고 있는 청개구리입니다. 살구나무 잎사귀를 살짝 제치고 산마을 아이들 눈치만 보고 있어요. 어떡해? 그 청개구리가 정말 어떻게 나뭇잎 한 장을 오르겠어요? 그럼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